산산스테이 50% 이상이 이 중과 신하고 불낙이에요. 그래서 저희 숲은 겨울에서 푸른 숲은? 그러면 낙엽은 언제 떨어질까요? 여기 앞에서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? 영어를 보여주세요. 엉덩이를 덮고 발을 덮고 이렇게 안 놓은 거예요. 발 맞은 상태 조심하세요. 발 폭이 씁니다. 확인해주시고요. 다둥이가 누려져 있는데 앉으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둘째, 넷째, 여섯째. 잘되버릴게요. 좋아요. 들어가요? 물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물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가운데에서 물을 틀고 발을 헹궈주신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은색 마개를 쌓을 때 눌러내면서 물을 받을 거예요. 달고 복숭아이가 닿을 때까지만 채워주시면 됩니다. 아, 떼먹기는 시간은 나중에 줄이신가요? 지금은 다인장만 했고 드실 텐데요. 네, 먹기를 제가 따로 들려줍니다. 지금 차 나눠드리고 있어요. 수요일 날 다 한 잔씩 맞으실까요? 네. 물 향기 맞으셔도 한약 냄새 훅 나거든요? 네. 동요한 냄새 나죠? 팔을 살짝 걷으신 다음에 물 속에 놓고 주물주물 해주세요. 색깔이 우러나올 거예요. 처음에는 노란색깔이 나오잖아요. 처음에는 노란색깔이 나오다가 점점 붉은색깔이 살짝 더해지면서요. 황포색깔이 더해져요. 네네. 조교계에 사용했던 재료를 다 판매도 하고 있는데요. 이 붉은색 더해진 게 뭐냐면 비트 아니에요. 제주도 농산물이거든요. 머리끝까지 안 올라가기에 옥뒤에 제가 패턴인트 풀카스를 발라드릴 거예요. 정셔주신 다음에 살짝 녹인 다음에 발에 놓고 박박 문질러주시면 돼요. 지금이 떼 벗기는 시간입니다. 뒷껍치 같은데 각 여기 오셨던 나 이렇게 발 열심히 낯선 전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어. 여기 새로 날씨가 어이구 여기가 entire 아니요 아뇨 괜찮아요 노래 칠까봐요 바다 지금 기분 로 뵙 일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네 이런데서 아 1시간 동안에 그러잖아 나 참을 수 있어 갔다와 가고싶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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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싶은